제 4장 아이돌처럼 시선 강탈 부자 되기 팬들의 사랑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아이돌들 그렇다면 팬들의 시선 강탈하는 부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가장 기본이 되는 1단계 부드러운 미소로 어필하라 시크한 매력의 인피니티 엘 하지만 그가 가끔 엘코 해제할 때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환하게 웃을 때 엘이 웃는 모습 보이면 팬들의 셔터 누르는 속도는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 그렇다면 평소에도 웃는 모습 보여 팬들의 시선을 강탈하는 부자 아이돌은 누가 있을까 베이비 페이스 종교자 걸스테이의 얼굴 미나 눈웃음이 일품인 미나는 언제 어디서나 예쁜 미소로 시선 강탈 미나가 눈웃음에 떠오르는 강자라면 아이돌 눈웃음의 지존으로 팬들의 시선 강탈한 아이돌이 있었으니 소녀시대 티파니 소녀시대는 티파니 팬들 뿐만 아니라 스타들까지 반하게 한 미소의 소유자 티파니 걸그룹 미소 시선 강탈 부자의 티파니 미나가 있었다면 보이그룹에는 미소로 떠오르는 시선 강탈자 이 사람이 있다 바로 안녕하세요 엑소 디오입니다 엑소의 하트 머신 디오 두 눈 질끈 감고 입에서 하트 발사하며 시선 강탈 디오의 웃는 모습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같이 웃고 있는 모습 발견하게 되며 시선 강탈 성공 아이돌 직직이 가장 많이 찍히는 곳 이제 짧은 런웨이라고 할 수 있는 곳 공항 여기에서 시선 강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2단계 시선 강탈 부자되는 법 느낌화하는 패션 감각을 발휘하라 사진 한 장으로 애프터스쿨의 센터 유희의 자리를 넘본 나나 이것이 바로 느낌화하는 패션으로 시선 강탈한 조은예 확실하게 시선 강탈하며 세계가 인정하는 미모의 소유자로 거듭났다 또 다른 조은예는 포미닛의 허가윤 강남 여자 별명까지 얻으며 뽐낸 허가윤의 시선 강탈 공항 패션 탁월한 패션 센스로 아이템을 믹스 매치 포미닛의 세트에서 현아와 나란히 있어도 허가윤만 눈에 보이며 시선 강탈 제대로 했다 요즘에 공항 패션을 되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노출 경쟁하듯 최근 많아진 섹시 컨셉 적절한 노출로 시선을 강탈하라 한겨울 추위도 무서워 마라 이 공식은 오래전부터 사용된 시선 강탈의 굿찌기 방법 3단계 시선 강탈 부자되는 법 팬들에게 적극 구애하라 팬들과 소통하는 남자 쫑티즌 샤이니 종현 팬들이 찍은 사진 원본을 구걸하며 팬들의 직사 본능 자극했다 이렇게 내 사진을 찍어주오 돌직구로 구애하는 종현이가 있다면 업그레이드 버전인 밀당 버전 다른 멤버들 밴드 사랑에 하트 뿅뿅 날리고 있을 때 혼자 날씨 타령 음악 타령 중인 블락비 지코 여러분들 때문에 존재 가치라는 걸 좀 더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 가끔씩 애정어린 멘트 날리며 팬들의 사랑 밀당하는데 지코의 진정한 팬 밀당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직캠 영상 지효야 무표정으로 있다가 눈맞춤을 딱 미소 작년 팬들의 마음은 설리 설리 유독 아이컨택 영상이 많은 블락비 지코 밀당 버전으로 시선 강탈 부자 등급 그러나 가끔 우리의 부자되기 프로젝트에 찬물을 끼어낸 모태 시선 강탈 부자들도 존재하니 기럭지 부자, 치아 부자, 흰자 부자, 그냥 부자까지 타고난 재능과 비주얼로 부자가 되었다 여기서 소개한 시선 강탈 부자는 놀라운 머리 크기로 시선 강탈한 부자 아이돌 대표 소두, 비스트 양녀석 주변 사람 모두 깜짝 놀랄만한 머리 크기로 시선 강탈에 성공했다 막대 사탕으로 가려지는 얼굴 크기 티슈 한 장에 쏙 들어가는 얼굴 크기 마스크 하나로 다 가려지는 얼굴 크기 여권으로 덮어버린 얼굴 크기 참치캔으로도 가려지는 얼굴 크기 보는 이들 신기함에 셔터 누르는 소리 들린다 양녀석 뿐만 아니라 원근법 무시하며 시선을 강탈하는 얼굴 크기로 부자가 된 아이돌들 태국왕자 니쿤 전현무 얼굴 반쪽만한 아이유 어린이보다 작은 얼굴 팀탑 천지 놀라운 머리 크기로 시선 강탈 부자 등급 완료 이런 모태 시선 강탈 부자들 보며 상처받을 것 없다 넌 볼 수 없는 부부는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 법 나만의 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새로운 방법일 듯 다양한 의미로 재해석되며 업데이트되고 있는 아이돌계의 부자들 그 은밀한 비법 전수받아 우리도 부자로 거듭나보자 Guns T